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규칙 명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사에만 불규칙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불규칙 3단 동사 변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명사에도 불규칙 변화가 존재하는데요. 자, 불규칙 명사 변화가 무엇인가요? 명사는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단수는 오직 하나를 의미하고요. 단수를 나타낼 때에는 명사 앞에 즉 단어 앞에 어나 언을 붙여서 단수를 표시합니다. 복수를 나타낼 때에는 복수는 둘 이상을 의미하고요. 복수를 나타낼 때에는 명사 즉 단어 뒤에 s를 붙여서 복수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변화, 규칙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이외에 복수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규칙 복수형 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복수형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명사의 복수형을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불규칙 복수 변화들 우선 마우스 마우스 하면 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입력장치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마우스가 마치 쥐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우스 똑같죠. 스펠도 똑같고 뜻도 똑같고 그래서 마우스는 쥐 한 마리고요. 쥐 두 마리 이상은 마이스라고 합니다. 마이스, 쥐들. 맨 하면 남자 한 명이고요. m, a, n이 단수. 그리고 남자들 두 명 이상일 때는 m, e, n으로 바뀝니다. 발음은 맨. 우리 한국말로는 맨, 맨 비슷하지만 약간 미소,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음상으로 미세한 차이점이 있고요. 스펠이 여튼 바뀌었습니다. 맨 하면 남자들. m, e, n. woman 하면 여자 한 명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w, o, m, a, n이 w, o, m, e, n. a가 e로 바뀌면 발음도 확 바뀌어서 women 이라고 발음하고요. 뜻은 여자 둘 이상 즉 여자들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수는 woman, 복수는 women. person 하면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개인 한 사람을 person 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즉 둘 이상의 사람들을 나타낼 때에는 people 이라는 불규칙 복수형이 존재합니다. people, 사람들. tooth 하면 치아 하나를 나타내고요. teeth 하면 치아들 즉 치아 두 개 이상을 나타냅니다. foot 하면 발 하나고요. feet 하면 발들, 발 두 개 이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feet로도 사용합니다. ox 하면 황소, ox 하면 황소들 이라는 뜻입니다. child 하면 아이 한 명, child 하면 아이 한 명인데요. 복수형 즉 아이 두 명 이상인 아이들 하면 children, 단수형에 r, e, n을 붙여서 복수형이 되었고요. 아이 발음이 변해서 e 발음으로 변합니다. child에서 children, child런 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child, 그 다음에 복수형은 children, goose, 우리가 겨울에 옷, 입는 옷, 따뜻하게 안에 집어넣는 goose 털, 거위 털. 그때 goose, 거위라는 뜻입니다. goose 하면 거위 한 마리를 나타내고요. geese 하면 거위들 이라는 의미입니다. 데이텀 하면 자료 하나를 나타내고요.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는 복수형으로서 자료들 이라는 뜻입니다. medium 하면 매체라는 뜻인데요. 매체 하나를 뜻합니다. 매체라는 것은 신문, 방송, TV, 라디오 이런 것을 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medium 하면 매체, media 하면 매체들, 복수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불규칙 명사의 복수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